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암호화폐 채굴과 보상이 가능한 후오비챗을 공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후오비챗은 암호화폐 채굴부터 전송까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메신저 기능과 함께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사용에 대한 공평한 보상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오비챗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후오비챗 생태계를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 HCT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HCT는 후오비챗에서 다른 이에게 송금과 보관이 가능합니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입니다. HCT를 이용해 상점 메뉴에서 의료와 생활용품, 자파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점수를 늘려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명함 전송, 인터넷 전화, 블록체인 교육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픈SDK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면서 타개발자가 개발 및 테스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부터 안정성, 신뢰성이 높은 D앱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